세계 기상학자들이 기상을 관측하기에 가장 어려운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가 바로 여기, 대한민국이라고요. 우박이다, 맞지? 예보 없었지? 기상은 일식인 현상. 날씨를 동기하지 말고 좀 예보를 하라고, 예보를. 여기로 뒤집을 수 있는 판이 아니라고. 기상의 기본은 가변성이죠. 이거요, 폭탄입니다. 그거 들이닥칠 거라도요? 제시한 가설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, 현재로서는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. 상황실은 기상청의 심장이라는 거. 심장이 누구 허락받고 뛰는 거 보셨습니까? 승진했다면서, 과장으로. 기상청 개국 1의 최연소 과장 아닌가? 본청 허락도 없이. 예보는 과학이야. 내 팀에 계속 있고 싶으면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로만 얘기해. 걔가 정말로 뭔가를 시작했다면. 뭐. 내 말 듣고 있니? 저도 진심이 아니면 뭘 허탈. 또 다른 너와 내가 만났다. 때시, 비우, 때 맞춰내리는 비. 이시우입니다.